공부성합 시상대에서는 남자초등학교 80m 종목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은 당진시 육상연맹 서동철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3위 최용우 아산용화초 12초 1위 2위 이동관 논산내동초 10초 6호 1위 편찬호 당진서정초 11초 28 이상은 남자초등학교 80m 종목에 대한 시상이었습니다. 이어서 여자초등학교 100m 결승연기가 진행되겠습니다. 참가선수 및 4결석이 하겠습니다. 1위 황보이 청양초 2위 김나연 천안 삼은초 3레인 김영은 아산 온양폭기초 4레인 한수아 홍성하늘초 5레인 김주아 천안 삼은초 6레인 이희원 논산노성초 7레인 백소라 아산 남성초 8레인 장지영 금산추부초 5레인 장지영 금산추부초 7레인 김영은 아산 이동관 논산노 7레인 삼은초 8레인 김영은 아산 2레인 김영은 아산 5레인 김영은 아산 5레인 김영은 아산 6레인 김영은 아산 5레인 김영은 아산 남자 중학교 100m 결승 경기가 진행되어 있습니다. 참가 선수 및 레인을 소개하겠습니다. 3대인 이태희 고령대천중 4대인 윤겸재 봉주 봉왕중 5대인 정진열 천안 오성중 6대인 김종민 논산중 7대인 홍유민 천안 오성중 8대인 김은선 논산 계룡 용남중 8대인 김종민 논산 9대인 김종민 논산 9대인 김종민 논산 9대인 김종민 논산 공부선업 시상 대선은 여자 중학교 포함던지기 종국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